아끼는 내 차 사고 탈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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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의 다름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428i M 스포츠 쿠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14년 12월에 등록해주신 2015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99,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볼게요. 본넷 쪽 역시나 스톤칩 크랙 없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있고요. 컨디션도 살펴보시고 사이드 카메라 있습니다. 측면 휠 컨디션 시행할 수 없는 상태고요. 앞쪽 제로 맞췄습니다. 앞쪽 4.89로 60% 가까이 남았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두어 쪽도 살펴볼게요. 두어 쪽 살펴보시면 문코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이열 휠 컨디션도 생활기술 없는 상태네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뒤쪽 4.30으로 55% 가까이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살펴볼게요.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스포일러 장착되어 있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보시면 기존 배기 보관 중이고요. 트렁크 공간 넓습니다. 깨끗하게 유지도 잘 해주셨고 이열 폴딩 가능하세요. 이 차량 배기음 듣고 가실게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술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이 차량 본색은 흰색인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두어 쪽 쭉 살펴볼게요. 네, 두어 쪽에 문코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대체적으로 내쪽 다 휠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량 저공의 3종 등록으로 각종 감면 혜택 또한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뒤에 먼저 보시면 2열 공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이고 카시트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 차량 4인승입니다. 앞쪽 1열 보시면 워크인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도 1열 또한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99,064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시면 뒤쪽에 핸들 열선 있고요. 패드 시프트,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세요. 다음으로 앞쪽 살펴보시면 HUD 작동 굉장히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위쪽 볼게요. 썬루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작동도 굉장히 잘 되고요. 앞으로는 ECM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패시아 쭉 살펴볼게요.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진 기어 넣으면 360 어라운드 뷰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더 내려와서 보실게요.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동일하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쭉 살펴보시면 주행 모드 조절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부터 푸든까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엔진 룸 보도록 할게요.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엔진 쪽도 살펴볼게요.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효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앞쪽으로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게요.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련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BMW 428i M 스포츠 쿠페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의 엔카진단마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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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